폰.. 이거 뭐 리플 어떻게 하면 뭐.. 줌 된다메 폴.. 컨트롤하고 이렇게.. 뭐라던데? 폴.. 제가 모르겠네.. 폴님 이걸 줌하는 거 아시나요? 폴 컨트롤하고 휠을 이렇게 해봐 폴 먹겠다 폴 오오오 ㅎㅎㅎㅎㅎㅎ 자 일단 패시 스틱 선수 그 다음에 왜 우리가 근데 홈팀을 안 보이지? 그 다음에 6시가 스캔 0 그 다음에 9시가 우리 편 적은 두성 큰 그 12시는 12시 7드랑 네 12시가 아 오드라였네 오드라 프로브도 쉬고 정확하게 하네 그리고 11시도 정석 바이닉이고 7시는 잘 못한다는 것 같은데 왜냐면 테라는 1대를 상대하는 4개이트를 갔잖아 이거 형이 파이브 4개를 찍고 나왔으면 질러 그냥 씹어먹었을 것 같아 아 진짜요? 근데 질러시 4개이트라 너무 많더라고 그러면 컨 컨은 이 사람이 좀 잘했나본데 여기서는 좀 잘 때렸다 네 여기서 싸우고 저희요? 어 약간 여기서 팝에 몇 개가 안싸우고 예 무빙 탔네요 두 개 정도 두 개가 그냥 죽었네 저희도 근데 여기서 대패예요 네 아 왜냐면 여 저희는 저글린 맘의 조합인데 상대는 마린메딕 질러뜨라 조합이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은 맘의 숫자라서 저글링이 또 여기서 마린하고 따로 싸우니까 다 놓고 어 그리고 이러면서 이제 열두시 님이 자 잘하더라고 이러면서 아는테크도 타더라고 유리하니까 바로 어 테란보고 아우시 마카라 하고 이사람이 저한테 오더라고 근데 전 이미 4배럭스 잘 뽑고 있어서 안 밀리고 형도 4배럭스 여기 메딕이 여기 포가 안됐어야되는데 아 이건 난 신경받았어 원래 포 여기다 해야되잖아요 근데 너무 가까운 데 있는데 막혀서 형이 알았으면은 갔을텐데 여기서 좀 잘 살았어요 예 그리고 여기서 9시에서 은근히 좀 막아줘가지고 예 심시티 약간 암 암 심시티인데 은근히 잘 막아줬어 9시가 이거 약간 빠른 무한 심시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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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무한 심시티야 이거 원래 여기다 스포닝하고 해차에 성크는 여기에 심시티하는 그리고 여기가 탱크 떴을때 아 이거는 왜냐면 제가 4배럭 테크가 아니라 5배럭이잖아요 어 아니 내가 5배럭인데 상대는 이미 어 뭐야 아둔테크도 올라갔고 탱크까지 나오고 잘하네 상대 못하지 않네 이래서 7시는 멀티까지 먹고 오게이트야 포트도 막겼고 우리편 대불리했어 근데 9시 심시티 빨몸 빨몸심시티 귀엽네 근데 9시가 은근 잘 버텨 귀요미였어 어 여기서도 이제 탱크랑 와가지고 근데 다행히 탱크 안 여기서 들어왔으면 끝났거든요 안 들어오더라고요 여기 밑에 팩토리 짓고 있었지 나도 탱크 나오기 전에 한번 뚫은게 잘한거지 예 어차피 포토가 4개밖에 없으니까 일단 여기서 그냥 7시를 뭐야 예 가는게 나았을거같이 아니요 상대 어차피 저한테 안 들어오니깐 어 저희가 여기 싸먹으면서 오히려 역으로 싸먹혀가지고 역으로 싸먹혀가지고 여기 탱크는 뚫었는데 또하 또 죽인만큼 너무 많았어 이러면서 상대 멀티 먹고 12시 드라이 탱크도 계속 오고 이러면서 탱크를 일단 먼저 뽑고 방어하면서 스타포트 드랍 10 드랍으로 변수를 뒀죠 상대 벌써 2팩이에요 너무 불리했다 이거 이러면서 7시 멀티까지 있어 한시도 멀티 먹고 우리 편 9시에 거의 식물이야 서브디물도 깨져봐 다시 접수 의뢰처리 너무 불리했어 이거 왜냐면 내 앞 내 앞마당은 탱크에 조여져있고 상대방 지금 병력 봐봐 드라곤 와 상대 병력 떨어 여러분들 어 이거 이겼어요 예 방금 했던 경기야 이거 어 조냥이 반갑다 이러면서 탱크 여기 배치해놓고 내가 12시 스캔을 왜 계속 뿌렸냐면 본진에 포토캐논이 없더라고 그래서 드랍 10 1대로 간게 아니라 2대로 갔어 완벽하게 털려고 어 여기서 탱크도 하나 먹었고 근데 이러면서 9시 드라곤 이게 생각보다 9시 죽이면서 드라도 꽤 잃고 만약에 9시가 진작에 죽어서 나갔으면 이 드라가 방어를 했겠죠 예 근데 이제 드라가 어찌됐든 9시를 죽이려고 유인을 했어 우리편이 어 우리편이 유인을 해줘가지고 그러면서 7시는 템플러 아카이브도 아직 안 올라갔지만 이제 오게인트 공발질 엄청 많네 탱크도 여기 조여져있고 난 탱크 이제 2개인데 상대는 탱크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그리고 9시도 거의 죽었어요 이제 못 막아요 이거 너무 많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투덜합 10이 변수였죠 소캔 뿌리고 없길래 바로 가서 대가리 체리걸림 안녕하세요 여기서 넥서스 깨고 바로 템플러 아카미 날리고 네 핫템 나왔으면 좀 진짜 제일 까다로 그 한시 스캔 뿌렸는데 한시 있어가지고 바로 탱크 한마리랑 여기도 멀트 깨는 여기도 깨는게 컸죠 바로 아니 테란이 11시를 먹는게 아니라 5시를 먹어가지고 그래서 FCB가 원래 앞마당 먹으면은 앞마당 먹으면 바로 붙이니깐 테란이 금방 부자되는데 여기서는 계속 뽑은 FCB로 일을 하니까 좀 늦게 큰거에요 약간 테란이 판단 미스지 12시는 다크에 막혔고 1시 일단 깨고 빨간색 다시 12시 먹더라구 이러면 9시가 생각보다 아까 드라곤 저글링 깨어 수레철이 저글링이니깐 꾸역꾸역 어떻게든 좀 줄이더라구요 9시가 귀요미였어 이번판 해처리 두개 날라갔는데 여기서 계속 살더라구요 어 이러면서 여기 T존 이거 깬것도 컸어요 드랍십이랑 형한테 깨스캔해달라 했잖아요 어 근데 제가 스캔이 없었어요 한 번 46 여기서 형한테 한 번 더 해달라 해서 잡고 넥서스 점프했어요 여러분 넥서스 점프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돌아갔으면 초록이 너무 부자였어요 부자였어요 여기서 형이 좀 잘 막았어요 형이 뒷라인까지 있는걸 몰랐나봐요 어 그리고 7시 스캔 뿌려서 투드랍십 또 7시 털러가고 그니까 제가 그때 여기서 오다한게 7시 공략하면 이제 병력이 빠지잖아요 그때 형이 여기 라인 잡는거 어 그쵸 요대 깨고 이제 병력 빠지니까 형이 나와가지고 바로 여기 라인 공사치고 드랍십 빠지는 척하고 상대가 다시 형이 여기가니까 다시 또 오잖아요 네 2시 정도 알겠습니다 어 여기 형이 또 가니깐 요거 요거 넥서스 또 깨요 이러면서 12시도 한 번 더 피해주고 헬푸드라고 나한테는 음 이제 없어요 거의 제가 왜냐면 사베록스에 탱크까지 드랍십 다돌리고 있어가지고 5연승 500개 허락받았다고요? 어 알겠습니다 네 형수님한테 허락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드랍십 한 대는 이제 T종 깨로 가고 두 개는 이제 12시 예 다크에 다 잡고 스캔 벌여서 T조는 막혀요 탱크에 탱크 발전 넥서스만 점사해서 깨 빨간색 돈이 있긴 한데 풀어보기도 얼마 없어서 약간 손 놓은 것 같은데 빨간색이 이러면서 저는 이 드랍십을 테란 갈라 했거든요 5시로 해서요 멀티가 5시에 있더라고 스캔 뿌려봤잖아요 5시에 뭐 멀티가 있더라고 그래서 오 이거 땡큐다 그냥 이거 공짜로 깨는 멀티 테란이 여기 먹어서 이긴 거야 앞마당 먹었어야 돼 이거 귀냥 날아가잖아 지금 못 지키고 지금 당황해가지고 막으러 오는데 나도 4탱크라서 상.. 이거는 상대가 너무 방심했어 그냥 거의 이겼다 생각한거야 상대는 이게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어 그래서 저는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이거 커맨드 띄어가지고 이제 5시쪽 마린만을 갖다놓고 이 탱크는 이제 11시에 여기 앞마당 견제하러가지고 이러면서 9시에 또 살았어요 여기서 해처리 지어서 레오도 가고 레오도 가야지 난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근데 뭐 F12 실어 날라가지고 근데 여기 이제 탱크로 또 견제 그러고 이제 여기 탱크 견제하니까 앞마당으로 이동하는 거 마린 메디고로 어떤걸? 아 넥스스 못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일 못하고 F12 상대편 다 죽었잖아요 어 마린이 5킬 6킬 6킬 17킬이에요 마린이 다크에요? 빨간색이 살아서 뽑은거 아닐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국 형이 7시에 이제 까면 초록이 빡쳐서 나간다 어 여기서 초록이 나갔어요 이제 멘보갔어 초록 나가고 이제 나도 이제 5시를 먹었기 때문에 물량이 나오죠 다시 탱크 다시 뽑고 그럼 다시 드랍집 이제 12시 7호 아 여기서 탱크 이제 이거 팀 깨졌을 수도 있어요 이거 어 이제 이제 우리가 탱크도 많고 멀티도 있고 멀티도 있고 격전했네요 이걸 네 이렇게 이겼어요 아트오브클랜이래 아 아트오브클랜이에요 상대 어 이렇게 이겼습니다 형님들 에이 쩔었어 쩔었으 이것도 근데 스캔형이 6시에서 한번 상대가 7시 그 잡은것도 좋았었어요 그리고 9시도 네 은근 좀 도움이